조제팀! 조제팀! 블루팀은 김병지 선수가 원탑으로 올라와 있고요. 필드플레이어요. 헬로팀과 블루팀의 맞대결 시작합니다. 태극선사들의 스페셜한 올스타리그 감독 매치 시작합니다. 자 헬로팀의 선축으로 시작되는데요. 빌드업으로 천천히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아좋아좋아. 흘려지게 좋아! 흘려지게 좋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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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석주 키퍼가 많이 끌고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페이크 동작이죠. 하석주를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병지. 김태형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지훈 추측거리면서. 형! 덕자! 그만가! 자 이영표! 슛! 이영표 슛! 2팁의 골입니다. 오케이. 현영민 선수가 현영이 오랜만에 왼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경영민 선수! 김병고파경민 선수! 김병고파경민 선수! 와! 김병고파경민 선수! 경영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야 추락된 냄새가 성형이네 안 왔잖아 지금처럼 막 그냥 해! 석종이 빌드업하면 열려 어떻게 하라고 형 어떻게 하라고? 석종이 빌드업하면 열린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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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자 엘로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요 영태야 영태야 들어와 들어와 경기전 예상은 엘로팀이 앞설거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블루팀이 선색골 만들었고요 하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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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석주의 공적골입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블루! 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죠 재생카! 재생카! 재생아! 앞으로 앞으로! 재생카! 김병지 선수 필드에서 한 1분도 못 즐겼어요 바닥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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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봐봐 태형 태형 받을 준비하고 자 좋아 좋아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로 김병지 정대세 길러수고 하지만 최진철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최진철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앞쪽 앞쪽! 자 어린펄 어린펄! 하석주가 이영표 다시 혼자 치고 들어가죠 자 방향을 틀어서 백지훈에게 자 공간만 나면 때릴 거예요 우리 감독님 선수들은 아 최진철에게 최진철 이게 뭡니까 아 세월은 뭐 속일 수 없죠 대세! 간다! 가! 가! 앞에 가! 앞에! 오! 조혜령 감독님의 스텝을 잠깐 보여주세요 오! 내가 김병지다! 내 뒤에 공원없다! 가져! 가져야 돼 한 명 가져야 돼 이형민아 자 현영민 자 현영민 감독은 경운기 드립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예 형 준철 뒤에! 나도 나도! 사람 봐! 사람 봐! 옐로 팀 속이 너무 좋은데요? 와 안정적이야 너무 좋아! 따라가고! 좋아! 오케이! 아! 뺏겼습니다! 간다! 발려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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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빙패스 하지만 끊어내낸 김태형 나 나 나 나 김태형 옵니다 김태형 때려요 김태형! 벗어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태형 선수는 왼발잡이거든요 왼발을 두루만이 쓰시다 보니까 오른반으로 어디에 깰 수 있어요 돌려놓을게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턱시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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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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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조금 조금씩 나가자 골 조금 조금씩 나가자 골 조금 나가자 골 조금 나가자 오우 로루패스 아석주 감독 이제 골 맛을 봤거든요 조재진 조재진 최진철 하수 트래핑 어 꺾었습니다 하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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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하석주 아 감독나요? 손글이 좀 더 강돼있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야 오케이 형님 나가도 돼 대세야 이쪽으로 당겨줘 대세 당겨줘 대세 당겨줘 대세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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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석주 자 오늘 거의 킬로예요 내가 뒤로 갈게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뺏어야 돼 뺏어야 돼 뺏어야 돼 이거 뺏어야 돼 최진철 바깥 발로 잘 밀었습니다 다시 리털 이영표 가져가라 갔죠 자 이영표와 포지션 체인지 조재진 백진 백진 어 영화력 정대세 경대세 와 꿀 때맞았습니다 와 킥인입니다 대세 적극적으로 대세야 조금만 더 들어 받을 준비하고 오범석 벌어주고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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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민 대세 쪽으로 대세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제가 들어가요 골킥 앞에 이렇게 골키퍼들이 올라오니까 경기 텐션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문제점은 제가 뺏기면 제 문제점이에요 골킥받에서 여기 치고 나오다가 골을 뺏기면 제 문제가 되고 고고고고고 고 지훈이 고 야 야 야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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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나라 9w 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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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 가 이형 택지훈 역전 골입니다. 역전 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딱 패스 조율하면서 선수 조율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용타. 이은혁 내주고 오범석. 현영민. 이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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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 밸려받는데. 밸려 밸려 밸려. 혁 너무 많은. 백지. 백지 내주고 그리고 조진식. 조진식. 조진식 빠졌습니다. 됐어 됐어. 형 내가 나갈게 나갈게. 이은용. 정대세. 정대세. 한석주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다운로드. 일어서. 형. 정대세. 정대세 뒤로 빼주고. 이은용. 이은용이 오른발로. 아웃프로트로 이은용. 이은용이 추격권 기록합니다. 3대2로 추격하는 블루팀입니다. 야. 야.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벌써 3대2입니다. 뺏기는 거 조심해야 돼. 백지은입니다. 조금만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됐다. 나와봐. 나와봐. 잡아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뭐야. 지치료 하네 지치료 하네. 최상론 대지번 숏! 최상론 대지번 숏! 치다 골반면 입니다 최진철! 대단하네요 진짜. 402로 또 한 번 두 골차 벌리는 옐로틴. 정대세, 이은룡. 조혜령 감독은 정대세 선수가 유일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볼을 몰아줄 것 같습니다. 1차전같이 그런 불꽃 튀는 신경전이 안 나와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김병지가 올라와서 현영민과 패스를 주고받고요. 여긴 좋아요. 최상론 선수가 손을 뻗으면서 수비 쪽 위치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리딩 능력이 있죠. 이은룡, 이은룡 뒤에 백지훈. 백지훈 선수가 슬슬 건드립니다. 김병지. 현영민, 현영민 이게 뭡니까? 이은룡 선수가 준비하는 킥인입니다. 이은룡. 다시 돌려받고 이은룡. 백지훈 뒤에서 백허그 했습니다. 백지훈 뒤에서 백허그 했습니다. 백지훈의 백허그 다이사를 빼냈습니다. 최성론, 이형필요. 백허그. 그리고 하석주, 하석주. 위험해요. 정대세. 그리고 하석주, 하석주. 위험해요. 정대세. 하석주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이형필. 저, 저어도 돼, 저어도 돼. 이형필, 이형필. 점심 쉬어, 점심 쉬어. 자, 이형필. 좋지, 지훈 나가, 지훈 나가. 의재진 선수가 다시 최전방에 투입됐습니다. 영패 형. 재정! 주축으로서 40분을 다 뛸 수 있는 사람은 저기 이형필 선수하고 백지훈 선수 같아요. 압수한 것만요. 네. 마라톤을 하고 있는 이형필 선수이기 때문에. 영패 형, 뻑어요. 아, 아. 속쟈! 을룡 뒤로 와 을룡 뒤로 와. 석주 조재진 내려와서 잡아주고 백지훈이 한 번에 최성용이게 전달합니다 최성용이게 전달합니다 최성용이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조재진 레츠고 슛. 조재진 레츠고 슛. 5대2로 앞서가는 옐로 팀. 자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자 화이팅 블루. 블루 우리가 할 수 있어. 최성용 선수 빼고 모두 옐로 팀은 득점을 했습니다. 이형표가 보는 앞에서 헛다리 짓기로 했어요.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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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정대세. 아 현영민. 정대세. 아 현영민. 형부야 올라가 2,3 2,3 2,3. 야 옐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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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당겨 당겨야 돼. 따라잡을 수 있어. 우리가 수비만 잘하면 돼. 자 깊게 깊게 뿔바 뿔바. 최성용. 자자자자자. 최성용.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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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가. 옐로우 팀 오리구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하석주 왼발. 올렸습니다. 아니 뭐죠? 올린건가요 아니면 때린건가요? 너한테. 쏘리 쏘리. 들어가 들어가 현영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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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멘플. 멘플. 결정 결정. 파일로 팀의 볼입니다. 소유야 소유야. 소유야 소유야. 키하지 마. 지훈아 지훈아 벌려 벌려. audience. 성용. 어어. 버벅거렸습니다. 버벅거렸어요. 재재 나와. 재재 나와. 재재 나와. 재재 나와. 주장 최성용. 재재 나와. 다시 한번 최성용. 최성용. 다시 한번 최성용. 조재진. 백지훈 흘려줍니다. 아이고. 어. 뭐야. 야야야. 그냥 그냥 냅두면 돼. 그냥 냅두면 돼. 돌게. 계속 패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찍어. 백지훈. 볼 돌립니다. 볼 돌립니다. 뭐야 이게. 체력적으로 좋은데 옐로가. 저러다가 옐로가 지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돌다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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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 굴루는 가만히 있어. 공에다 응용 타를 했어요. 아. 에이 랩브레. 랩브레. 퇴장 퇴장. 아 소리. 멕시코전 같은 프리킥을 기대했는데 안 됐네요. 오래되고 그냥 벽을 부수지시 찾았었네요. 어이. 섬세. 섬세. 괜찮아. 자자자자자. 성룡아. 최성룡. 최성룡. 뒤에. 명세 나가볼게요. 최성룡. 아 빡빡. 정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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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끌었어. 이제 하나 차이야, 하나, 하나. 우리가 볼 간결하게 하고 내려와야 돼. 속정 나와, 속정. 서유 좀 해, 서유 좀 해. 예로 팀 흐름을 끊어야 하거든요. 완전히 지금 기세가 올랐어요. 동점골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뒤에, 뒤에 또 빼, 또 빼. 됐다, 가, 됐다,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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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훌루 팀 강 하나 빡 들어갑니다. 야, 타올라 하면 안 돼. 고! 김태형이 맞고 있습니다. 최성용 뛰기 시작합니다. 오, 김태형 수리. 타이거 마스크, 김태형. 우리 꺼, 우리 꺼, 우리 꺼. 지금 좋아. 오, 나이스 좋다. 김태형 멋있다. 김태형. 야, 타올라 하면 안 돼. 내려와, 내려와. 여기는 제가 갈게요. 여기 비우꺼, 지금 방금 꺼. 최성용 나 뒤에, 나 뒤에. 야, 나와. 뒤로 나가, 뒤로 나가. 자, 현영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몇 번을 하는 거야? 현영민. 현영민, 다 봤어요. 정대세. 정대세. 어, 비틀. 정대세. 오오오. 정대세. 정대세. 오, 하석주. 우와. 정대세. 오, 하석주. 오오오오. 들어갑니다. 자, 유쉐팅. 하석주를 뚫어버렸습니다. 정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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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5야. 5대5야, 5대5야. 5대5. 자, 전단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동네 축구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정민 선수의 더 기술이요. 경주 형! 경주 형! 자 사이 공간 봤어요. 그리고 정대세. 들어올렸습니다만 키퍼에게 맡깁니다. 자 그리고 브레쉬. 헤딩 패스. 그리고 최성우. 최성우 감독이 안 밀려놔요. 체라 더 나아. 성희 형 성희 형! 조재진! 최성용. 이형표. 조재진. 이형표 올라와도 돼 올라와도 돼. 세 명 걸려. 하석주. 갑자기 탐색전입니다. 백지윤. 조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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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스킹! 현영민. 아 경훈기! 아 경훈기! 아 경훈기 나왔어요. 경훈기 드립을 현영민. 자 시동 걸죠. 시동 걸죠. 현영민 형님 개인기 다 하고 간다. 달달달달. 오범석. 주장 한 장을 차고 있습니다. 자 오범석 정대세가 받으러 오고요. 오범석! 오 택대! 오 택대! 오 택대! 오 택대! 오 택대! 하석주 꺼다! 지옥 꺼다! 오 택대! 오 택대! 하석주 꺼다! 지옥 꺼다! 지옥 꺼다! 정대세! 정대세! 정대세 배트트릭입니다. 정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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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기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이형표. 수비가 좀 떼야 돼! 어 골대를 벼놨어요. 이영표. 이영표 대 정대세. 하석주. 파이팅! 자 최성용. 하석주 왼발 접고! 최성용. 하석주 왼발 접고! 하석주! 왼발 접고! 하석주! 김병진! 김병진! 첫방위 보소입니다.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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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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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오! 오! 아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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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블루티브의 킥인입니다. 정대세! 들어갑니다. 정대세! 들어갑니다. 정대세의 포트트릭! 7대5로 리드하는 블루티브! 블루티브의 골입니다. 현영민! 자 경궁기 드립을! 헛다리 짓길 했구나. 어! 2번! 어! 2번! 어! 2번! 와! 연속 센터예요! 자 그대로 김병지 밀어집니다. 자 이은용! 이은용!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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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빼주고! 노방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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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철! 최진철! 20년 전 전우조인데요. 김태형 선수! 고아킨! 최진철! 잘 막았어요! 진철아! 진철아!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제라 도나! 제라 도나! 오! 들어 올렸어요! 자 이영표! 자 석쥐에게! 또 벌려라! 최성용! 그리고 조재진! 오! 김병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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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지! 오! 백테클! 오! 백테클! 자 조재진의 백테클! 블루팁의 킥인입니다. 노범석! 현영민! 뭐 하나 보여줘야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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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압박! 자 김병지 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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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자 집중! 집중! 김태형 갑니다. 김태형 최진철 넘어진 사람 뒤에 놔두고 흘리로 갑니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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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지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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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lant! 아도 diferentes! 아옆이야! 크림이 아예ún Task래ят! 김병지 갑니다. 김병지 갑니다. 소풍 드리블 김병지. 그리고 한석주와 이흘룡. 이흘룡. 그리고 한석주와 이흘룡. 이흘룡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두개 두개 두개.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아니 질러봐야 돼. 또 대장. 찬스예요. 엘로 찬스예요. 찬스예요. 엘로 찬스예요. 지금의 기회야. 제인철. 조태진. 하석중. 들어옵니다. 하석중.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태장 아니야? 태장 아니에요? 1분 1분. 1분이라고. 이흘룡. 이흘룡. 정대세. 오범석. 태영민. 이흘룡. 태영민. 계속 움직여. 이렇게 하고 싶다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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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세. 태영민. 아 경운기. 아 경운기 나왔어요. 경운기 드리블. 아 경운기. 아 경운기 나왔어요. 경운기 드리블. 하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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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든. 1룡.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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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반대. 이영표. 헛다리. 가볍게 한번 보여주고요. 조채진. 슛. 최진천. 안 나갔다. 야 야 야 진정아. 오요요요. 깜짝이야. 들어왔어. 이영표. 이영표. 최진철, 이현표. 하석주, 하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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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하석주, 배트트릭입니다. 자 균형을 맞춥니다. 7대7로. 볼 소위에, 볼 소위에. 현영민. 김태영. 비우고 올라가셔도 돼요, 올라가라. 오범석. 정대세. 현영민. 뭐 하나 보여줘야죠. 영민이 헛다리 못하게. 추리 패스 못 놓게. 현영민, 헛다리. 현영민, 헛다리. 정대세. 다시 한 번. 현영민, 현영민. 빼주고. 김태영, 올렸습니다. 6주, 6주. 김태영, 올렸습니다. 6주, 6주. 운동파 또 나올 뻔했어요. 올려. 트레이더. 트레이더. 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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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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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이영표, 이영표, 이영표. 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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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다리. 이영표, 이영표. 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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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다리. 이영표, 이영표. 최성용, 이영표. 이영표, 이영표. 최성용, 이영표. 이영표, 이영표, 이영표. 최성용, 이영표. 이영표, 하석주, 이영표, 백지은, 하석주. 흘려, 흘려, 흘려. 뺏습니다. 백지훈, 백지훈. 아, 현령미네. 멋진 수비. 이영표, 이영표. 자, 이거 찬스예요. 찬스예요.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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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윌룡타, 윌룡타, 윌룡, 윌룡, 윌룡. 자, 이영, 이영, 이영. 흘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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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자, 현영민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영, 이영.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이영, 이영.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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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이영, 이영, 이영.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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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이영, 이영, 이영. 이영, 이영, 이영. 선영민. 선영민의 꿈입니다. 선영민의 헤트트릭. 8대7로 블루팀이 다시 한 번 앞서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옐로팀 대 블루팀의 장동 매치. 최종 스코어 8대7로. 블루팀이 옐로팀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상처 있는 승도. 상처 있는 승도.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